모든 선수들의 인터뷰가 이루어진다는 점 하지만 미리 팬미팅이다 보니까 모든 선수들 충분한 시간보다는 짧은 한마디씩 들어보는 시간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모든 팬들분들 하이팟 이벤트에 시간이 좀 더 주어져서 한명 한명 팬들분들 모든 분들 하이팟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팬미팅이 끝나면 안내를 해드릴건데 먼저 위쪽 위의실 편현부터 제가 안내를 해드릴거구요 그리고 위협별로 지금 여러분들이 안쪽 위의실 좌석이 어떤 좌석인지 확인해주시면 제가 관리할 때 조금 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희진 선수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정말 그 김희진 선수 그 지난 경기 입고 오셨고 이번 경기 오셨고 한 경기 안 오신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김희진 선수가 오늘 하성 칠레 체육관에 못 오시니까 김희진 선수의 빈 자리가 느껴질 줄 알았는데 많은 팬분들이 4번 유니폼을 입고 하성 칠레 체육관에 김희진 선수를 배신해줬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물론 조금이따가 임참을 하겠지만 감사의 인사를 아이가 되시면서 감사의 인사를 한번 해주실까요? 어 제가 시험을 끝까지 못해서 정말 아쉬움을 많이 남았는데 제가 시험을 끝까지 못해서 진사를 대신해서 진사를 채워주시는 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김희진 선수의 목소리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도 좋으니까 계속 인털하셨습니다 지금 수술하고 어때요? 지금 지금 회복단계에 들어갔고 많은 분들이 많이 걱정과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좋은 회복구력을 받고 지금 이제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이 잘 돼서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 김희진 선수를 홈성 홈 경기장에서 사복 입은 모습을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네 우리 김희진 선수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홈홈홈이 됐네요 고맙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김희진 선수의 유니폼이 아니라 사복 입은 모습까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많은 환영분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오늘 이 팬미팅 진행하면서 이쪽에 계신 분들은 선수들의 또 뒷목을 승리 좀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잠깐 또 뒤돌아보는 시간도 있고 선수 위탁할 때 최대한 여러분들께 네 얼굴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쉬움이 가득한 그런 어 홈경기 마지막 경기 팬미팅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잘 뒷선 지켜주시고 안전하에 그리고 즐거움을 최대한 더 힘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한다면 그 다음 이 시즌때도 여러분들 팬미팅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V리그 최고의 최고의 응원은 김상원 응원단장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김상원 응원단장 네 네 김상원 응원단장은 지금 몇 시즌제죠 저희 저희 다른 곳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프랑스 분들 그리고 이 경기를 잘 치울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우리 시스템 팀 에이전시 모든 분들이 더 멋진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초상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번 시즌은 다섯 번째 시즌이거든요 네 이번 시즌은 더욱더 더 열정적이고 센스있는 응원 문구들이 많아서 제가 한 분 한 분 읽어드리는데 저도 참 행복했고 우리 선수들 경기 시작하기 전에 많이 긴장되고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잠깐의 여유 그리고 우리 선수들 능원한 마음 더 전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의 멋진 선수들과 함께하는 이 선물을 잘 간직해서 이 시즌 때 중간중간 열어보시면서 다음 시즌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프닝 공연으로 우리 응원단 여러분들이 멋진 공연을 준비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어 팬미팅 하면서 공연이 끝나고 땀이 식지않게 최대한 정리를 해서 입장을 할 건데요 그전에 여러분과 함께 되었던 함께 응원했던 우리 아이디테리티 여러분의 김상원 응원단장과 토랑이 그리고 시어형 치토스 함께 합동 공연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예 자 일단 공연을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많이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네 시간이 저희 또 글로벌의 준비를 하다보니 많이 비웃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른 곡들을 보시면 우리 선수들의 응원과중에서 우리 부른이 가능한 곡들로 뽑아서 준비를 했으니깐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반!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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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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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서 김삼서 사랑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가위바위라 가장 큰 진짜로 예중봉 검은색 잘하시기 시작 손길씨입니다 이제 한쪽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쌓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톱이 큼푸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김상우 감사합니다 응원된 여러분들 잠깐 정렬해서 손기랑 한 번 이사하시나요? 고맙습니다 아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우리 선수들이 여기 앉을 거라서 익숙함을 위해서 이쪽에 정리를 한 번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선수들이 이제 잠시 후에 앉을 텐데 시선의 안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열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ABK 회원의 응원 반응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올 시즌 저희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 신조수도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남은 시즌 동안 저희도 여기 준비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응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예술치입니다. 예술치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거기 전에 보면 제가 좀 주릅 들리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머쉴팬 계셨는데. 와. 머쉴팬. wants, they're good. 저희 함께 석유에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이렇게 팬분들 앞에서 같이 응원하고 호흡할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합니다. 90만, 아니죠? host pedir도 열심히 함께 응원해주셔서 너무 하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추억을 이렇게 만들어서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목소리를 해볼까요?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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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한 번 좋을까요? 추천해 주십시오. 어? 어? 저도 엄청 회전하였잖아요. 한 분만 더. 호랑이! 호랑이! 우리 도정환 씨원도 환불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도정환 씨원도 환불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온 시즌부터 함께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너무 즐거운 경험하게 해 주셔서 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IBK와 함께여서 너무 행복한 시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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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했어? 토랑이! 카메라! 네 카메라! 토랑이! 두 토랑이 마음이 긴장한 거라는 것을 다 알거든요. 행동을 표현하시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5세 때까지가 힘들었다. 네 얘기해 주시고요. 진짜 말을 전하는 거예요. 네. 진짜 이 기준이 되나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최정미 선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오우! 오늘의 TMI? 토랑이를 좋아하는 선수 심지어? 김윤희 선수가 바람피기 20명 정도 나왔다고? 최정미 선수를 좋아한다고? 갑자기 시즌 마지막으로 멘트를 해야지 최정민 선수 하나 보고싶은가 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아 진짜요? 너무 많아서 네 포토카드도 맞추고 그 우리 팬 여러분들 드리려고 포토카드 우리 토락이가 최정민 선수는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네 본인 가방을 해드리거든요 네 가방은 우리 최정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우리 최정민 선수에게 한 말씀 네 네 최정민 선수가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토락이들이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들 하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지만 어 진짜 한마음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올 시즌 함께 해줬으면 우리 토락이들에게 다시 한 번 네 수고했다고 박수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토락이 토락이 한 번 얻어봅시다 아아 더두리 더두리 토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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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 여 여 예 다탈라 타이티비 자 우리 K님 저번에 응원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토락이 다시 아 아 여러분들은 이제 토락이 얼굴이 안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남극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표정인지 알 것 같아서 저희끼리 웃었습니다 자 오늘 2022 2023 시즌 회원과 함께 멋진 응원에 이끌어간 김상현 응원단지